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홍창영 크루입니다. 오늘은 여성용 웹슈트, 웹슈트 라인업대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성용 라인업대는 화려하고 다양한 디자인들에 대한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요. 웹슈트는 수영을 하거나 서핑을 하거나 물놀이를 즐기거나 물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대가 오래 지나면 체온을 뺏기기 쉽기 때문에 체온 유지, 그리고 생책이나 이런 다칠 수가 있는 환경에서의 보호력 그리고 착용되는 신축성에 의해서 몸을 타이트하게 잡혀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근육에 대한 보관절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웹슈트 제품은 간단하게 백지퍼, 체스트 지퍼 여러가지 모델들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체스트 지퍼 가슴 쪽에 있는 지퍼를 열고 닫는 걸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체스트 지퍼의 장점은 활동성, 그리고 입고 벗는 걸 조금 더 편하게 하면서 보온력을 조금 더 높여 놓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백지퍼가 들어가 있는 라인 절개선이 아예 없다 보니까 물이 조금 더 스며들거나 오랜 시간에 신축성이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최소화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물속에서 나의 보온 유지, 체온 유지, 그리고 부상 방지, 그리고 활동성까지 모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백지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퍼가 등에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체스트 지퍼보다는 과감하게 지퍼를 많이 내림으로써 입고 벗는 제품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체스트보다는 조금 더 활동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입고 벗는다는 불편한 점을 모두 해결을 한 모델이라서 체스트 지퍼와 백지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슈트. 딱 보시면 팔 길이랑 다리 길이가 지금 조금 더 짧게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업 때는 아무래도 전신슈트로 팔 길이가 긴 제품보다 조금 더 입고 벗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활동성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는 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슈트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입고 벗는 게 조금 더 편리한 반슈트가 필요하신 분들 내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다양한 디자인,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프렌 소재의 원단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축성. 입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내 몸의 활동감을 정확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잡아주면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슈트를 사이트하게 딱 열어봤을 때 보온 유지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물속에 있을 때 내가 추위랑 싸워야 되는 걱정을 다 벗어던지고 체온 유지, 이런 걱정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께에 따라서 물속에 있는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제품의 두께를 좀 바꿔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한 3mm 정도나 2mm 조금 더 덜 되는 가벼운 경량화가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에 착용을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조금 더 더운 날이나 조금 더 추워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얇게 하거나 두껍게 하거나 해서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한창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슈트를 입어야 될 때는 2mm나 1.5mm 정도 되는 슈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가장 햇빛이 뜨겁고 물놀이 시즌에 있을 때 한 7월, 8월 정도에는 좀 얇은 슈트를 착용하시는 게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의 두께감을 조금 더 올려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정도에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슈트 7, 8월이 넘어가서 이제 9월달 정도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슈트를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슈트, 립컬 여자 슈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물놀이 시간, 그리고 보온 유지에 따른 목적에 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형태, 백지퍼, 체스트 지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매장에 언제든지 오셔서 직접 제품을 보고 상담도 받아보시면서 우리 물놀이 시즌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